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또 창화하는 찬성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의 24번째 지인 미까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민수기 33장 28절입니다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까에 진척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미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까는 24번째 지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여기가 미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 미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까는 히브리어로 미트카라고 부르죠 이것은 감미로움 또 단셈 감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감천이 바로 단셈이죠 이 미까의 어원은 마타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마타크는 달콤하다 즐겁다 또 유쾌하다 기분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까는 림마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열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자 이 미까는 호루산에서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단셈이라는 지명의 뜻을 볼 때 셈이 있던 곳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33번째 진친 호루산이잖아요 그리고 미까가 여기 24번째 진친 장소입니다 그래서 미까와 호루산은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사이에도 7군데나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까에서의 사적은 성경에서 특별하게 기록된 곳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7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처음 만났던 마라의 쓴물과는 대조적으로 아마도 이곳에서 단셈을 만난 듯합니다 그래서 미까의 뜻대로 단셈을 만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좋은 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큰 네 번째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야 40년 동안 또 14번째 지인을 친 님마부터 시작해서 32번째 지인을 친 가데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도 같은 불모지 사막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단셈, 미까를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힘겨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이렇게 은혜롭고 즐거운 단셈을 만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세요 대전아 여화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게 하고 비록 불모지 같은 광야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막으로 여화의 동상 같게 하였느니 거기에 네 가지가 있는 것 첫째 기뻐함과 두 번째 즐거워함과 세 번째 감사함과 네 번째 창화하는 찬송하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도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또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영화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골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주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체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에 순종할 때 단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진을 쳤던 대라에서 지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밑과 단샘으로 나와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샘과 같이 유쾌하게 되는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유쾌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휘선 박아오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75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0절 게시록 7장 17절과 2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처럼 달고 오묘하죠 시편 19편 10절 시편 119편 103절 잠원 2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여정에서 유일한 단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하무사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장소가 신령한 단샘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샘을 통해 이 세상에 모든 욕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늘 용서 숨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가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체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밑가라는 단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샘으로 인도받아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단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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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